지난 27일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진리관에 거주하는 두 남학생입니다. 라는 제목의 후소문이 올라와 화제인데요. 글쓴이는 현재 진리관에서 거주 중인 2학년 남자 학생 2명입니다. 라고 운을 뗐는데요. 그러면서 현재 저희는 저희를 제외한 2명의 동성애자 룸메들의 애정행각으로 인해 심리적 그리고 학업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상태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어 개강 3주가 지난 현재 저희는 게이 룸메들의 한 침대에서 2명의 남자가 자는 수면 방식과 그 수면 중 일어나는 입맞춤 외 다양한 무언가의 소리로 인해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월 26일 11시경 행정팀에 방문을 하여 민원을 넣었지만 행정팀은 대수롭지 않다는 식으로 말하며 오히려 저희가 방을 옮겨야 된다는 뉘앙스로 외국인들과 같이 지낼 수 있으세요? 괜찮으세요? 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또한 게이 룸메들과 상담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계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고 토로하였습니다. 이어 글쓴이는 이는 명백히 키숙사 규정 14번 미풍양속에 어긋나거나 공동생활을 저해하는 행위를 눈감아주고 피해자인 저희에게 2차적 가해를 가하고 있다고 말하며 키숙사상 벌점 기준표 내에 벌점 12점 강제 퇴사감인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애정행위 및 행복장소에서의 풍기문란 행위에 대한 조치를 취해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는데요. 그러면서 하나의 작은 기숙사라도 사회라고 볼 수 있는데 게이 룸메들은 개강 3주가 지났지만 자신들이 동성애자고 자신들이 애인 사회라는 걸 밝히지도 않고 저희의 동의 없이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어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기숙사 행정팀은 미숙하고 느린 행정대처로 정당한 가격과 성적 거리를 통해 높은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기숙사생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수집한 다양한 증거들을 보여드리려고 했지만 관심을 주지 않고 증거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글쓴이는 애타에라도 이런 저희의 상황을 공론화시켜 동성애자들의 비상식적이고 피도덕적인 그리고 자기들의 성적 취향을 만족하기 위한 행태와 지속적으로 비판받고 있는 기숙사 행정실태를 규탄한다라고 말하며 글을 맺었는데요.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게이고 나발이고 모텔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무데서나 성행위를 하면 짐승이랑 다를 게 없지. 동성애자는 죄가 아니다. 하지만 풍기문란은 죄다. 게이를 떠나 남녀간에도 키스를 넘는 애정행위를 기숙사에서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저건 게이라 문제가 아니라 남자 여자가 해도 문제인 거잖아. 입맞춤 외에 다양한 무언가. 형용할 수 없는 아니 형용하기조차 싫다. 아니 게이고 이성애자고 룸메 있는 데서 애정행각은 왜 하냐고 시발. 공동생활관에서 매너 아니냐? 룸메 있는데. 여친 데려와서 키스하고 떡 치는 것도 당해보면 족갖겠구만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네티즌은 이 그리 존나 명문인 게 게이라서 피해본다가 아니라 철저하게 풍기문란이라는 키숙사 방침으로 호소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게이라서 피해본다고 하면 무지성 실더들이랑 인권단체 자칭하는 인간들이 달라붙는 거를 방지하는 글로 잘 썼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네티즌은 해당 학교를 찾기 위해 찾아보았다며 진리관이라길래 시발 우리 학교인가? 싶었는데 오만 기숙사들이 다 쓰는 이름이구나라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4명이서 한방에서 생활을 하는 건지 어느 대학교인지 궁금하네요. 모텔을 가던가 다른 사람과 같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